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일과의 두 번째 문법으로 감각동사라는 겁니다 감각동사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냄새나는 거 smell 그 다음에 사운드 들리는 거 테스트 맛 보는 거 feel 느끼는 거 이런 동사는요 어떠하게 보이다 smell 어떤 냄새가 나다 사운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 테스트 맛이 어떻게 나는 거 feel 느끼는 거 촉감 이런 거 뒤에는요 해석은 뭐뭐하게 해서 부사를 쓸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인데 형용사 좀 써달래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야 암기 뭐 이래 그냥 다시 쓰던 원래 쓰던 거로 반드시 아이고 지우려고 그랬는데 반드시 암기입니다 암기 뭘 함께 하느냐 이런 동사 look smell sound taste feel 이런 뒤에는요 형용사 좀 써달래 자꾸 써야돼 자꾸 써야돼 이런 거 자꾸 지우고 안 보고 안 보고 look look 지겨워 smell sound taste feel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 뒤에는요 형용사 좀 써달래 포인트 키포인트 오늘 자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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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그래서 어떠어떠하게는 부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look 다음에는요 형용사로 쓰고 그렇게 좀 해석해달래 delicious 맛있냐 뭐 쉬운 단어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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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잠깐만 메모지 하나 끊을게 메모지 하나 끊을게 네 happy는 행복하이잖아요 행복한 야 너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너 행복하게 보인다 그래서 부사 쓰지 말고 형용사 써주래 그냥 해피의 부사는 해필이야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ly야 얘가 부사입니다 행복하게 이렇게 참 글씨 못쓰죠 네 얘는 형용사요 얘는 부사야 자 look 룩이라는 동사랑 만나면 참 더 행복해 보인다 요즘 그때는 해피를 써달래요 해석은 꼭 어떠어떠하게 그래서 해필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래 왜냐하면 이게 주어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면 uip거든 uip 너는 행복하다야 형용사 쓰는 게 맞죠 여기 부사 쓰면 안 되죠 왜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써야 되거든 알겠죠 이쯤 합시다 요거 이영윤 씨 동사 뒤에는 형용사 써주자 여기 델리셔스죠 델리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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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디스 애플 디스의 복수죠 디스의 복수 애플스 룩 델리셔스 맛있어 보인다 여기는 먹음직스럽게 보인겠어 요거 요렇게 LY 쓰지 말래요 됐죠 테이스트 어떠어떠 맛이 나다 스윗 달콤한 예 이 아이스크림이 달콤한 맛이 난다 즉 이 아이스크림이 달콤한 거죠 요걸 비동사라고 치면 이지겠죠 이지즈 그래서 LY 쓰지 말래요 그죠 스멜 마찬가지 어떤 어떤 냄새가 난다 굿 좋은 냄새가 난다 그죠 그죠 제자한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좋은 냄새가 난다 굿 이지즈 디스 브레드 스멜스 굿 사운드 어떠어떠게 틀리다 그레이트 멋있는 야 참 그 음악 멋지게 들린다 사운드 그레이트 필 느끼다 she doesn't feel happy 행복하니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별빛치고요 명사처럼 들린다 명사처럼 보인다 해서 look like 예를 들면 음 그런데 여기에 명사처럼 보인다 뭐처럼 명사처럼 그러면 you look you look 아이고 미안합니다 look 하고 like 쓰고 명사 쓰면 돼 야 너 꼭 선생님처럼 보여 그러면 어 teacher 이렇게 쓰면 되죠 너 또 영화배우처럼 보인다 너 또 영화배우처럼 보인다 you look like an act 남자 배우 여자 배우 an actress 됐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sound like 명사기죠 코끼리 소리처럼 들려 그럼 어떻게 it sounds like 다음에 an elephant 이렇게 뭐야 코끼리 소리처럼 들린다 그렇게 하면 여기 굿 아이디어 야 그거 괜찮은 생각처럼 들린다 이렇게 자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쓰세요 폴라이틀리 여기 여기까지가 예의바른 거기 LY 붙여서 부사야 저기 폴라이트 미안합니다 테러블은 끔찍하냐 t-e-r-r-i-b-l-e 여기까지가 t-e-r-r-i-b-l-e 테러블 거기에 입 빼고 LY 붙여서 끔찍하게 데인저러스는 형용사로서 위험한이고요 위험한 여기 끝에 LY를 붙이면 위험하게 그렇죠 뷰리플은 형용사로서 아름다운 그죠 거기 끝에 LY를 붙이면 아름답게 나는 설명하려고 그냥 이렇게 음 뒤엉했지만 보는 사람들은 다 쓰세요 그죠 나이스 좋은죠 착한 그죠 거기 LY를 붙이면 좋게 또는 착하게 소프트가 부드러움입니다 그죠 부드럽게 소프트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는 LY 붙이면 그게 부사야 부사 공식이죠 옆에다 참고로 명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야 이것도 같이 하나 넣어봅시다 이지 쉬운 형용사거든요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그죠 LY 이지 E A S LY 이지 굿 웰 노이즈 노이즈 됐죠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LY 이지 칩 칩 칩이 싸인이죠 이렇게 L로 붙였죠 케어풀 C-A-R-E F-U-L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세입 안전한 그죠 안전하게 S-F-E-L-Y 이렇게 해플리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찍어야 Y 그래서 H-A-P-P-I-L-Y 이렇게 컴포터블 여기 E 있어 E E 이거 편안한 편리한 그죠 거기에 M-F-O-R-T-A-B-L 테이블 아니고 터블이야 터블 컴포터블 오플 LY 붙이면 끔찍하게 그죠 자 이번에는 한번 알맞은 답을 골라보래요 스마일 슬래 룩 슬래 가온데 스마일은 미소 짓다 야 네가 미소 짓네 행복하게 미소 짓는 거죠 그죠 그 때는 LY죠 해필이죠 그죠 근데 여기 해필 썼다는 얘기는 여기 룩이 와이죠 이런 농사도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한 거죠 어떻게 여기 메모지 한번 가볼까 뭐 뭐 있나 자 룩 사운드 스멜 테이스트 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좀 룩 사운드 스멜 테이스트 필 암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뭐를 먼저 외웠든 뮤직이 사운드 들리죠 러블리 사랑스럽게 굉장히 달콤하게 들린다 그죠 그래서 사운드죠 리슨은 듣다예요 듣는 주체는요 사람이나 동물 생명체겠죠 아무런 꽃이 음악을 듣는다 될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운드고요 네 생각이 꽤 괜찮게 들린다 그러면 사운드 그레이트 그레이죠 히어로는 듣다야 역시 누가 들어 생명체가 듣는 거지 그죠 뮤비 영화가 그죠 꽤 무섭게 느껴진다 그죠 영화 느껴진다 싹스 양말이죠 양말이 꽤 더럽게 보인다 저 덜티 이렇게 씬은 보다야 그죠 보다 보는 주체도 역시 사람이나 생명체지 그죠 개가 나를 본다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지쳐 보인다 그죠 히어로는 듣다 그죠 학생들이 어떤 어떤 소리를 듣다 그래야죠 지치네 타이어드는 다시 룩 밀크 맛이 좀 좀 싱거같은 우유맛이 그래서 테이스트를 했죠 케익이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랬죠 맛있게 들린다 아 좀 이상하죠 네 됐구요 음 자 어 여기 우리 했던 거죠 필 우연히 사람이 룩 그러더니 필 뒤에서 쓰더니 필 앞에서 쓰네 스멜 사운드 테이스트 이렇게 차가 굉장히 비싸 보인다 이게 형용사로 비싼 퍼퓸 너의 향이야 향 향 향은 냄새나는 거죠 스멜 스멜 근데 퍼퓸은 3인칭 단수죠 S 붙여 이렇게 저 사과죠 쏘 상한 맛이 나겠죠 그죠 상한 맛이 난다 어떻게 테이스트 포도들여 빌어 빛이 쓴 쓴 맛이 나는 거죠 그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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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굉장히 좋게 들린다 이거죠 사운드 기타 3인칭 단수죠 S O U N D S 이렇게 저 소리가 들리는 거죠 끔찍하게 들린다 테러블 S O U N D S 그 다음엔 어그레시브 공격적으로 보인다 그죠 룩 어그레시브가 공격적이네요 공격적이네요 그래서 룩의 S 붙이고 이웃이요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보인다 룩 룩 룩 이웃 하나죠 게스 이 프렌드 명사죠 친구 거기에 L Y가 붙었죠 아까 했다 뭐 했냐면 어디 있지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기 위에 있나 여기 있다 명사 뒤에다가 명사 뒤에다가 L Y를 붙으면 형용사다 그랬죠 프렌드 친구죠 거기 L Y가 붙었죠 다정다감한 뭐 하면 다정다감한 프렌드 친구에 L Y가 붙어서 다정다감한 친근한 우호적인 그래서 이런 비스킷이요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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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죠 테이스트죠 그의 목소리가 크게 들인다 들인다 사운드 S 붙여죠 파이어웍스 불꽃놀이죠 굉장히 굉장히 판타식하게 보인다 불꽃놀이 이거 불꽃놀이입니다 이렇게 룩 웨딩케익 웨딩케익이 어떻게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겠죠 S 붙여 Let's take a picture of it 사진 찍자 이거죠 스캇 메리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Feel S 붙여 난이게 생각하는데요 울로 만들었다 Be Made From 적어놓을까 Be Made From 아이고 Be Made From 몸으로 만들어지다 A는 뭐 이거 아우 미치겠다 이거 진짜 웃겼을까 이거 응 여기 있다 아 정말 여기 있다 나왔다 응 잘못 건드린 미워드라 A는 B로 만들어지다 이렇게 A는 B로 만들어지다 적어놓자 A는 B로 만들어지다 Yum D Sup 맛이죠 맛 테스트 아이고 Do you want to some Try some 약간 좀 먹어볼래 어 Some 페이스크림 얼굴 닦는 크림이 필요한가 봐 맛있게 느끼는 것이겠죠 아 미치겠다 또 넘어갔다 아 여기 있다 뭐지 건드리면 넘어가네 옆에 여기 있다 네 Feel 스커트는 6년 된 거야 그렇죠 네 좀 한물 간 것처럼 보인다 죠 룩 룩 형용사입니다 They have a new kitchen 어 부엌이 좀 세건가 봐 현대적으로 보인다 현대의 그죠 룩 그죠 형용사입니다 자 암채우 베리 컴퓨터블 편리합니다 편안합니다 암채우 그죠 이 아 야 부드럽게 느껴진다 겠지 그죠 네 Feel 그죠 Yes 이 워러메론 수박 좋아해 그죠 네 테스트 테스트 마시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르는 거야 고르는 거 둘 중에 하나 고르래요 룩 그 다음엔 형용사 써주세요 이렇게 Sound Beautiful 나는 약간 레이지함 게으름 느끼고요 약간 지친 것도 느끼겠죠 그녀는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끝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쉬운 풀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이때 이슬리는 열흘구멍이다 그죠 쉽게 풀 수 있다 Looks Nice 그죠 Feel Happy 일요일마다 좀 피곤함을 느낍니다 That sounds Great 그죠 We will Feel Great 그죠 The test was Very Easy 그죠 They will Look Different 그죠 모두를 다르게 보입니다 I feel so happy 그죠 She really felt full 배부른 거죠 정말 배부른 느낌입니다 그죠 예나 Looks polite 예의 바르게 보입니다 애플 룩스 딜리셔스 이즈 레이닝 비가 오는데요 엄청나게 오죠 이땐 부사소이죠 그죠 네 퍼포먼스 스마일링 나이스 퍼퓸 그 향 수산 스마일링 웃고 있죠 행복하게 웃고 있죠 행복하게 이스웨어 빌 베리 소프트 부드럽게 껴줘 암 제 룩스 컴포트 그죠 더 베이비 슬리핑 자는데 어떻게 자요 행복하게 자고 있죠 해피리 이렇게 숲 테이스트 딜리셔스 마사지 요 마사 마사 사운드 스트레인지 메시지가 좀 이상하게 들리네 메시지 마사지가 이상하게 들린다 이거 뭔 말인지 못해 마사지가 이상하더라 그가 노래하죠 아름답게 노래하죠 쿠키 냄새가 났는데 굿 좋게 냄새 좋은 냄새 새가 좀 화나 보여요 선생님이 배우 매우 화났어요 이 천이요 느낌이요 너무 좋아요 피부에 매우 좋은 소 굿 그 음악 소리가 굉장히 좋게 듭니다 멋지게 샘이 축구를 하는데요 잘 한다 그래야죠 잘 이때 웰 써야죠 웰이 잘 잘 입니다 리슨 투 뮤직 이죠 근데 어떻게 들어요 조심스럽게 듣는거죠 조심스럽게 음악을 듣습니다 이러한 귀걸이들이 룩 익스펜시브 비싸 보이죠 이거 귀걸이입니다 그 그림이 굉장히 멋져 보이죠 벽에 있는건데 I think 우유가 이즈옵 맛이 갔나봐 테러블이죠 맛이 호러블 끔찍합니다 그쵸 아마 상했나보다 그쵸 이즈옵은 네 어글리 더클링 더클링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애플파이가요 맛이 좋죠 좋은냄새 하는거죠 아 냄새가 나는거구나 좋은냄새 자 Mrs. Barron's Works 일을 잘하는거겠죠 누구랑 사람들과 빌이 굉장히 지쳐보여요 그쵸 일하고 나서 자 여린소녀가 굉장히 호기심이 어 굉장히 조심스러우냐 코우셔스는 그쵸 To the right and left 오른쪽 왼쪽으로 어 야 코우셔스리다 그쵸 조심스럽게 보는거겠죠 오른쪽 왼쪽으로 조심스럽게 봤다 그러죠 그쵸 코우셔스리 큰일날뻔했습니다 자 주디가 뜨거운 칠리를 맛봤어요 어떻게 조심스럽게 봤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요 형용사 써야될지 부사 써야될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파트3에 했던 본인들이 하는걸로 도 그래서